여러분 근데 봐봐요. 저도 제가 입술이 좀 두꺼운 걸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 보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셨었죠?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. 미안해요. 불이 맞아 불이. 맞아 불이. 불이. 오리까지 였건데요. 오리 되게 긴데. 암튼 이게 좀 두꺼워서 그런가 보이죠? 위에 입술만 하얘죠. 밑에 입술은 괜찮아요. 근데 위에 입술만 하얘죠. 이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 때 항상 위 입술을 좀 조금 색이 있는 립밤을 바르고 옵니다. 그래서 지금 바르고 올게요. 갑자기 너무 빨개진 것 같은데? 위에만 바른 거거든요? 네. 보면 또 다행이들은 잊지 않고 인어맞습니다. 다행이들 눈이 너무 잘 안 보인다. 계속 다행이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